지금 보니까 두 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어느 회사가 내 저건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 네, 노동정책 실장입니다.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또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노동, 그러니까 존중 행동 규범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 아까 한입한 셀카 찍으셨더라고요? 네. 한이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셀카 찍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찍은 상태에서.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셀카를 찍고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국감장에서 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셀카 찍는 것은 충분히 딱 봐요. 하지만 지금 증의로 나오신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 아까 한의가 올 때 제가.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인석 증인은 제가 신문 안 하는데요. 네. 국회에 오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좋은 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후에 웃으면서 셀카를 찍고 그러면. 그 점은. 앉으세요.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에도 어플家의 세일 이슬한 게 아니잖아요. 분원한 거 warskryd Woz